이거 빼고 지금 한 마리 저쪽에 옮겼는데 지금 문안에 좋아해 다 먹어야지도 않아 나 나올 때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지? 아까 퀴즈 말하네? 여기 밑에 있네. 여기가 안 있고 얘 안 있네? 여기가 안 있고 안 싸워 얘가 안 있고 어디로 싸워나 아이고 밥 벗겼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좀 보이게 해놓고 열라고 했거든 저기 눈 다 그러면 저 안에는 저 아이들이 밥 먹으러 못 나오잖아 아니 아니지 이렇게 하면 쉬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렇게 안 못해 저게 애들 다 없네 이렇게 해야지 저쪽 분이 어디있다 시켜놔 꼬꼬야 왜 이리 자 가야 가보자 가봐봐 가봐봐 자 한 개 맞았어 자 가봐봐 자 이리 가봐봐 아이고 집에 둘이 옮기자마자 밥 잘 먹네 저기서 밥을 못먹고 치워보니까 밥부터 먹네 친구 다시 왔네 친구 다시 왔네 친구 안녕해 친구 안녕 친구 안녕 다 풀냄새 나는 거야? 아 착하지? 아 좋아 여기 사료도 있어 이리 와봐 여기 사료도 있어 여기 사료도 있고 여기 사료도 있고 사료도 어디에 다 먹지 그래 니 나로가 잘 안 먹더라 사료도 응? 응 우리 애들은 내가 추천한 식품이 이즈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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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칸올라이프라고 전연량류 있거든 집안 좀 NF나 이런 거 잘 먹어서 하는 사람들 근데 이즈칸이 기울성이 굉장히 좋아 그래 그래 가격은 6.5kg에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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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천원이라거든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